암 probable 계십니까? 네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이 좋아요 3번 님 마이크 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각자 소개를 하죠 1번 님 어떤 분이시죠? 아 나 이거 잘 못하는건데 이런거 아 그럼 3번 님부터 해봅시다 그래요 그래요.. 그게 좋다 3,3번 네 어떤 분이시죠? 제가 자기소개 저는 배린인데요 아 배린이시고요 예?! 저는 현재 이제 배틀그라운드 프로게이머를 지망하고 있는 백수 20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1번님 어떻게 되시죠? 저는 이제 2년만에 복귀를 한 에임이 안 맞고 있는 28살입니다. 반갑습니다. 회원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잘했어 잘했어 잘 넘겼어. 자 프로게이머가 이제 핑 좀 찍어봐요. 저희는 4명이 아니라 3명이기 때문에 수턱 열쇠를 안고 가기 때문에 조금 더 초반은 안전한 파밍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 자체가 빨리 빨리! 총을 쏘는 게임이기도 하지만 협동을 하는 게임으로써 파밍을 하는 시간이 반이기 때문에 그럼 저희는 여기 갈게요 여기 깜빵 레츠 기릿! 아 정신없다. 그래도 사실 침묵만 이어지는 랜덤 스코드보다는 이렇게 왁자 직걸 박장대소 하는 그런 랜덤 스코드가 낫지 않나? 좋아요 왁자 직걸 아무도 없는 걸로 봐서 저희가 커리를 먹어도 될 것 같은 의견을 약간 피력해 보겠습니다. 커리 드시죠 커리?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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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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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창고? 그럼 그대로 깜빵 갑시다. 허리가 아파가지고 응 커리 업! 밥은 드셨습니까? 아우 저 아직 안 먹었습니다. 밥 드셨어요? 아 먹었어요. 먹고 합시다 우리 어 회원님 뭐 드셨어요? 저는 볶음밥 볶음밥도 김치볶음밥 새우볶음밥 야채볶음 다 있는데 뭐 어떤 거 드셨어요? 해물볶음밥 와아! 해물볶음밥 맛있다 맛있어 방금 웃으셨던 3번님은 어떤 식사를 하셨는지 저는 햄버거를 먹었습니다 와 햄버거도 버거킹 있고 맥도날드 있고 롯데리아 있고 맘스터치인데 어떤 햄버거 아 햄버거는 맥도날드죠 이야아 맥도날드 맥도날드에도 빅맥 있고 뭐 상하이 스파이치버거 있고 뭐 다 있는데 뭐 어떤 거? 아 맥도날드 다 있는 거 있죠? 아 빅맥 대답하고 있어? 아 빅맥 라이스 빅맥 예? 저 뭐 먹을 거냐고요? 추천 좀 해주시겠어요? 마라탕이요 마라탕인데 밥 말아먹으면 그게 마라마라탕이잖아요? 아 좋았어요 분위기 좋아요 감사합니다 치킨 한번 합시다 요시! 대기소! 혹시 제가 이쯤에서 두 분의 나이를 여쭤봐도 실례가 안될까요? 아까 1번님 28살이라고 하셨죠? 네 아 28살 네 저도 28이에요 와아! 와 형님 누님 제가 말 편하게 하겠... 저한테 말 편하게 하세요 안나 뵙겠는데 아니 편하게 하시는 목소리가 아닌데 아니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어허 어 응급 처치 장비 먹었다 오 나이스 자 이거 우리 회원님들 살려드릴게요 확인 든든하네요 요 3창쯤에 한번 슬쩍 멈춰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어우 어우 죄송합니다 탈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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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렸네 그러면 애들을 좀 잡아야겠는데 보여줘 보여줘 일단은 2번까지 가는게 못붙니다 사람 사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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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발견 발견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컷 컷 컷 아 나이스 일단 요기 기절이고 나머지는 주변에 있을거에요 조심 좀 허져보죠 오 깜짝이야 주변에 없어 보이네 얘 혼자네 2번까지 2번까지 1번까지 아 원이 괜찮네 어떡하죠 허어어 여기있다 2명 앞에 나이스 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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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 앞에 바위 주황색 핀 아 확인 어 지금 폭 터진대 정확해요 거기 천천히 가세요 폭 있으면 폭 던지고 일단 내가 살려 강 나온다 강 나온다 나이스 회원님들 잘한다 나이스 아 왜 1당 100이야 4배율 4배율 미쳤다 어 소름 돋았어 지금 또 싸우면 또 이제 멋있게 싸우는 아 여기다 살아 왼쪽에 2명 더 있어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가만히 바로 살려 이게 바로 응급 구조 오 이거 개꿀 3명 이상인데 좀 벌려봐봐라 기절 파염병 하나 기절 천천히 가든 천천히 닦아 닦아 요시 아 나이스 뭐야 뭐 할 틈을 안 주네 이거지 이거지 아 다들 너무 잘해 아 멋있었어 섹시해 응급 구조 장비 어땠어요 좋죠 어우 깜짝 놀랐고요 그쵸 뭐 2초 만에 살립니다 개사기 아 여기 총소리 너무 많이 냈다 근데 어디 안전하게 들어가는게 나을거 같애 원 보고 잘한건거 같은데 잠깐만 240 저기 멀리 돌쪽 저희 3창쪽으로 해서 돌아갑시다 조심조심 3창 통과해서 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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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나만 쏴 안돼 안돼 실루탄 됐다는데 아 여기 왜 이렇게 많이 와 사람들 총소를 넣어 마이너스 아아 깨비깨비 너무 사망해서 많이 와 너무 사망해서 많이 와 잘 쌓였어 까비까비 즐거웠어요 재미있었습니다 회원님들 맛있었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맞죠? 안녕하세요. 1번님 어떻게 읽어야 돼요, 닉네임? 저 이거 동생 아이디라서 삭스요, 삭스. 아, 세게 읽으면 안 되겠네요. 그쵸. 우리 삭스님 귓바람이 너무 따뜻해서 마이크를 약간만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콧바람이 너무 따뜻해요. 아니, 조금만 올려주세요. 아, 이제 괜찮은가? 네, 괜찮습니다. 그러면 1번님이 싹 쓸어주시면 되겠네. 올겨울 그 녀석이 다 쓸어버린다. 싹수 팀. 나감 갈게요, 나감. 박인이요. 유후. 저기 뭐하시는 분이세요? 혹시 몇 살 같으세요? 솔직히 급식 같아요. 오, 알아보시네. 저도 몇 살 같아요? 30대 같아요. 몇 살이신데요? 저 19살이요. 형이라고 좀 불러보실래요? 아, 저 19살인데? 아, 올해 19살? 예, 고3. 오, 나도 고3. 하이하이.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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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애들 잡는 거 좋아하시죠? 그렇죠. 오케이. 물결 그 녀석들이 돌아온다. 싹스! 티비. 투투캠프로 간다. 어우, 너무... 크겠다. 전방사람 보여줘. 두 명, 두 명, 두 명. 확인, 확인, 확인. 차 타고 간다. 아냐, 아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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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밑에 있어, 밑에 있어. 아, 오케이, 오케이. 다른 애군. 어이수. 기절? 어이수. 폭, 폭, 폭. 차한테 더 지네. 어, 수류탄 없어요? 수류탄.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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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 폭, 폭, 폭. 폭, 폭, 폭. 폭, 폭. 오케이, 오케이. 올겨울 싹쓸어버릴 그 녀석들이 온다. 싹스! 티비. 이거 한번 해주면 안 돼요? 자, 대사가 뭐였죠? 싹스를 버린다고요? 싹쓸어버릴. 아아. 올겨울 싹쓸어버릴 그 녀석들이 온다. 싹스! 티비. 확실히 잘하시네. 네. 저버립니다. 막간을 이용한 사오종 성대문사죠? 싹스 티비 이쪽으로. 예스 썰. 예스 썰. 고마워. 어, 연료가 부족한데. 오, 호우 갓 데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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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나 이거야. 응, 응급 구조장비야. 개빨라. 응, 풀피야. 어디야, 어디야? 나무? 핑 찍어줄 수 있어요? 1번 핑. 어, 깜짝이야. 잘 쏘네? 잡았어, 잡았어. 올겨울 싹스러버린 그 녀석들이 돌아온다. 싹스 티비. 피 채워요. 저 집 거 좀 먹고 올게. 오케이. 까불고 있어. 우리 싹스 티비를 건드려? 여기 아까 우리 없었잖아. 여기 우리 집이잖아. 네. 요시! 당신은 뭐라고요? 올겨울 싹스러버린 그늘이 온다. 싹스 티비. 지금 피시방이에요? 네, 피시방. 주변에 사람 없어요? 있긴 있는데. 와, 감동이다. 그래도 피시방에서 혼자서 저렇게 해주는. 너무 감동인데. 어서 어서 싹스 티비. 아니, 콧바람 진짜. 죄송해요. 제가 콧사가 커가지고. 역시 싹스 티비. 코까지 커버리네. 오, 원 뭐야? 레전드야. 그럼 님이 여기서 보고 있을래요? 제가 반대편 집에 가 있을게요. 오케이. 바로 우리 분담을 합시다. 어, 갈소리. 어디 어디. 보이면 핑 죽어줘야. 오케이. 여기 있다. 머리 핸드. 와, 붙었다. 집 앞에 붙었다 여기. 개피. 아, 다른 사람 쏴주면 되는데. 오, 죽은 것 같은데? 당신 긴장돼요? 아, 오. 오. 와, 집에 들어왔나? 아, 집에 있네. 집에. 님이 아까 있던 집. 오케이. 그 문에서 나 쐈어요. 방금. 남아나. 뛰어 온다. 어디 어디 어디. 조심. 1번 그, 제가 우리한테 다 안 나오고. 집 뒤에 있겠는데 다. 컷, 컷, 컷. 나이스. 집 안에 있겠다. 수류탄 님이 있어요? 네네. 아, 오케이. 수류탄 아껴놓고. 나머지 다섯 명 어디 있을까? 설마 위쪽에 있나? 뒤로 넘어갈래요, 님아? 이쪽으로. 님이 그쪽 다 줘요. 제가 위에 보고 있을게요. 아, 연막. 연막처럼. 나이스, 나이스. 당신 누구야? 하하하하하하. 앞에 있다. 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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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병. 여기, 여기, 여기. 아, 여기, 여기. 폭 갈게요.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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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나이스! 하하하하하하. 올겨울 다 쓸어버릴 그 녀석이 돌아왔다. 싹쓰디비.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끝으로 당신 누구라고요? 싹쓰. 예. 예, 들어와세요. 예, 들어와세요. 아, 예, 들어와세요. 2022년 겨울 모두를 쓸어버릴 그 녀석들. 싹쓰디비. 승리.